1, 2, 3 To the world, 여긴 N.C.T. 안녕하세요 N.C.T. U입니다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To the world, 여기는 N.C.T. 안녕하세요 N.C.T. 이륙 사는 건데요 일단 To the world, 여기는 N.C.T. 그냥 팀 자체가 좀 세계적이고 여러 세상에 다 할 그런 일이어서 To the world, 여긴 여기는 N.C.T.는 도영이 형이 직접 생각하신 건데 N.C.T. 그 N.C.T. 그냥 N.C.T.가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얻을 다 저희는 대신을 받는 것 같습니다 N.C.T.는 네오카츠 태풍을 약자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그룹이죠 앤버스의 제안이 없고 새로운 멤버의 연기들이 가유롭고 K-POP 주민이 서울의 선으로 전세계 각 동시대마다 편집해 이번 세계를 무대로 한 무안 대방 무안 합장의 월드와이드 프로듀션 감사합니다 동굴입니다 N.C.T.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 하는 판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저희에게 이 판을 앞으로의 모습을 다룬다는 뜻으로 정하다드려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명 한 명 만나실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함께한 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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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олод 네 저희 nct가 전세계를 무대를 한 하나 모니 네 역시 전세계 팬여러분들이 이란 삶이라서 정말 기쁘고 와 앞으로 엔스티이 뿐만이 아니라 엔스티티로서 저희가 보여드릴 다양한 매력과 멋진 퍼포먼스 계속해서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네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 멋진 엔스티이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